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국내에서는 1위 그리고 세계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5위가 되고 있습니다. 현재 12개국의 현지 범인을 가지고 있고 25개국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치과의사입니다. 그래서 치과의사들이 진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사업의 시작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치과의사가 얼마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임플란트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것을 국산화하고 교육하고 그런 일을 해왔죠. 앞으로도 임플란트를 더 잘 시술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. 저희 최교육 사장님은요. 이렇게 오랫동안 배웠지만 늘 꿈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개척자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.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개척하는 그런 도전과 열정이 항상 느껴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. 저희 사장님한테 굉장히 또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. 충청도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에 또 우리 많은 직원들한테 일일이 다 생일날 문자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직원들과 같이 발로 뛰는 영업도 같이 하시고 이런 모습을 너무나 직원들한테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아버지 같고 또 형님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항상 하시는 말씀이 주는 것은 받는 것의 미래형이다.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. 많이 퍼줘라. 그래야지 나중에 나한테 돌아온다. 이게 아마 고객 마인드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치과의사 선생님들한테 어떤 걸 줄 것인가. 그러면 우리한테 그냥 돌아온다. 줄 것을 항상 찾아봐라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또 사장님의 철학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또 사장님의 철학이기도 합니다.